야 너 왜 나 배신하고 영화 보러 갔냐고 아니 잠깐만 얘들아 니가 뭔데 수지선배랑 내 사이를 갈라뒀는 거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에게는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쭉 친하게 지내온 철수와 동안이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최근에 이 친구들 중 한 명이 눈치가 너무 없어서 생긴 제 첫사랑이 박살난 썰을 들려드릴게요 끝났다 나 먼저 간다 어? 너 어디 가? 오늘 형이 수지선배랑 영화 보기로 했다 이 말씀이야 내일 보자 부러운 자식 같이 피자나 먹을까 했는데 피자? 나 먹을래 그럴까? 아 맞다 근데 나 오늘 동아리 활동 있네 그래? 그럼 기다리지 뭐 진짜? 역시 동안 의리 있는 자식 저기 도티야 어? 유리야 왜? 나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너랑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아 진짜 아 왜 하필 동아리 가는 날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야 아 나도 진짜 가고 싶은데 오늘 중요한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어떡하지? 미안해 괜찮아 동아나 너는? 시간 괜찮아?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하라고! 음 나는 이따가 도티 동아리 모임 끝나고 같이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어 그렇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내일 보자 얘들아 아! 나 지금 동아리 탈퇴하고 올까? 아니지 유리한테 가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볼까? 내가 도와줄까? 니가? 됐어 저번에 니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완전 망할 뻔 했잖아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하... 이미 떠나간 버스겠지? 나 동아리 갔다 온다 그래 나 교실에서 게임하고 있을게 오늘따라 동아리 활동이 일찍 끝났네 동아니한테 얼른 피자 먹으러 가자고 연락해야겠다 나 동아리 활동 끝났어 어디야? 뭐야? 혹시 기다리다가 잠든 건가? 교실로 가봐야겠다 아? 교실에 없네? 화장실 갔나?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소함으로... 전화도 안 받네? 똥 싸나? 영화를 보는 중이오니?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영화? 갑자기 웬 영화? 나랑 피자 먹으러 가기로 해놓고 영화를 보러 갔다고? 완전 어이없음 근데 혼자 피자 먹긴 싫은데 철수는 데이트 끝났으려나? 철수야 영화 다 봤어? 어? 도트야... 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게... 동아리가... 동아리? 동아리가 왜? 완전 민폐야... 에이, 또 잤잖아 재미없어 좀 심심한데 산책이나 하고 올까? 에이, 끝나면 전화하겠지? 음... 걸으니까 좀 낫네 어? 철수랑 수지선배잖아? 철수야, 여기서 뭐해? 어, 와니와니 동아리 우리 영화 보러 가려고 영화? 재밌겠다 수지선배,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어? 어... 그래 아싸, 잘 됐다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야, 너 진짜 같이 가려고? 어, 교실에서 게임만 했더니 지겨워서 지금 딱 영화가 필요한 타이밍이야 야, 그래도... 어, 버스 도착했다 수지선배, 먼저 타세요 어... 고마워 아, 김동완... 저걸 진짜... 헤헤, 그래서 철수가 그때 우유 먹고 토했잖아요 하하, 진짜? 야, 내가 언제 토했다고 그래? 거, 학생들 버스 아닌데 조용히 좀 합시다 아... 저,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철수가 게임하다가 졌는데 너무 빡쳐서 울었어요 진짜? 하하, 철수 승부욕 쩐다 김동완... 너 죽었어? 어? 유리야 어라? 언니 유리야, 너도 영화 보러 왔어? 네, 인디아나 도티가 보고 싶은데 친구들은 다 바쁘다고 해서 혼자 왔어요 그래? 우리도 그거 볼 건데 그럼 우리랑 같이 볼래? 진짜요? 그래도 돼요? 철수야, 그래도 괜찮지? 아... 네... 아... 둘이 데이트하는 줄 알았는데 자꾸 방해꾼들이 나타나고... 이게 뭐야... 그럼 내가 팝콘 살게 아싸, 공짜 팝콘! 야,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에... 김동완... 저걸 진짜... 어? 저기 4인 콤보 있다 우리 4명이니까 저거 시키면 되겠네 좋아, 저희 4인 콤보 하나 주세요 네네, 여기 팝콘이랑 콜라 나왔습니다 노란색이 고소한 맛이고 캐러멜색이 달콤한 맛이세요 팝콘이 달콤한 맛이랑 고소한 맛이 있네 두 명 두 명 나눠서 먹으면 되겠다 유리야, 너는 무슨 맛 좋아해? 나는 고소한 맛 무조건 수지선배랑 같은 맛 골라야 돼 수지선배는 어떤 맛 좋아해요? 음... 나는 달콤한 맛 어? 그럼 저도 달콤... 나도 달콤한 맛 좋아하는데 그럼 나랑 수지선배가 같이 앉고 철수, 너랑 유리랑 같이 앉으면 되겠다 뭐? 나 아직 대답 안하네... 대거! 빨리 들어가자! 영화 시작하겠어! 김동완! 가만 안 둬!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한다고... 유리야, 근데 그거 알아? 뭘? 사실 도티가 너 좋아한다? 뭐? 도티가? 어? 오늘도 너랑 영화 못 봐서 진짜 아쉬워했어 아... 그렇구나... 근데 나는 도티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는데...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도티한테 잘 말해둘게...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서... 어? 영화 시작한다! 아... 동환아... 도티한테는 말하지 말... 쉿! 지금 영화 시작했잖아... 아... 응... 헤헤... 재밌겠다... 야! 도티야! 피자 먹으러 가자! 야! 너 진짜 뭐냐? 뭐가? 너 나랑 같이 피자 먹으러 가기로 했잖아... 아... 왜 말도 안 하고 영화를 보러 가... 아... 그게... 야! 너... 수지 선배 좋아해? 흑... 흑흑흑... 안 좋아하는데... 그럼 대체 왜 그런 거야... 아... 내가 뭘...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수지 선배 옆에 앉냐고... 야! 너 왜 나배신하고 영화 보러 갔냐고... 아니... 잠깐만 얘들아... 니가 뭔데... 수지 선배랑 내 사이를 갈라뒀는 거냐고... 아... 잠깐 이것 좀 놔봐... 아... 하... 아니... 나는 그냥 도티 기다리다가... 시간 때우기용으로 영화 보고 싶어서 간 거고... 누나가 2인석에 앉길래... 그냥 옆에 앉은 거고... 달콤한 팝콘이 먹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야... 야! 너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아... 맞다! 도티야... 너 유리한테 고백하면 안 되겠더라... 응? 왜? 유리는 연애할 생각이 없대... 너 설마... 말한 거야? 뭐를? 내가 유리 좋아하는 거... 응... 그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아... 안 돼... 나 망했어... 아니...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가... 야! 너 일로 와! 어? 아... 왜 그래... 너 진짜 잡히면 죽었어? 왜? 가만 안 둘 거야... 김동한! 너 잡히면 내 손에 죽어... 눈치 없는 친구 탓에... 저는 결국 첫사랑에게 고백도 못하고 차여버렸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는 친구 때문에 제 속만 까맣게 타버렸네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친구는 만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맘뿅... 안녕... 안녕...